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집안 환경 그 중에 그 풍과 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태풍에도 그 풍자가 들어있구요.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에도 이 풍자가 들어있죠. 이렇듯 그 풍의 역할은 바람의 역할인데요. 그 공간을 그 질적으로 크게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그 힘의 암심입니다. 그런 그 변화에 또 연착륙하듯이 또 잘 타게 되면 삶의 그 수준과 도약을 이끌기도 합니다. 물이 그 정체가 되면 그 안 좋다고 하듯이 풍도 그 정체가 되면 부정적인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가 그 실내로 그 들이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런 그 큰 바람이 불 때는 짧게라도 그 집안 공기를 또 전체 그 순환시켜 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태풍 때는 그 바다 속에서 그 어종 자원이 그 풍부해지고 다양함을 갖춘다고 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삶에도 집안의 그 질 좋은 그 풍수 환경에 크게 그 기여를 합니다. 그래서 꼭 환기가 필요하구요. 풍수의 그 오행적인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습한 날은 항상 그 실내를 또 밝게 유지하라고 풍수에서는 그 권장을 하고 있죠. 잠자기 전까지 그래서 실내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 밝을수록 좋습니다. 집으로 그 돈북이 더 크게 유입이 됩니다. 대개 그런 것들은 또 집에 있는 그 간접 조명 같은 걸 우리가 또 활용하면 되겠죠. 또 조명이 아니더라도요. 이 빨간색이나 또 노란색 그 물체라든지 또 소품이 있다면 습한 날은 그런 것들을 그 실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략적인 그 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불의 속성인 그 오행화의 그 실내 접목이 됩니다. 그 공간이 그 습함을 제어해줄 그 균형을 갖추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구요. 실내 공간에서 그 평소에 습한 곳에는 별도로 그곳에 그 녹색 식물을 그 한두 개 두게 되면 또 이 방법도 집안의 그 에너지 균형을 그 찾게 만들어주니까요. 돈북 터지는 그 집안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. 건조하든 또 습하든 우리가 또 연중 365일 또 항상 그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집안에 보면 그 한 번 두면 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가구라든지 또 덩치가 있는 그런 배치품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 실내 공간에서 그 습한 곳에 두시면 안됩니다. 에너지 흐름상 또 습한 곳에 가구라든지 또 덩치 큰 이런 물건들이 놓여지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 그 하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그 꿈꾸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텐데요. 그런 일들의 그 정체를 몰고 옵니다. 물 젖은 그 손뭉치를 여러분들은 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. 일들을 그 활기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걸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. 돈 운도 또 정체가 됩니다. 돈의 기근 또 돈 가뭄을 그 유발을 하고요. 집에서 그 애완 동물을 키우는 집들은 그 애완 동물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이 그 집안에서 제일 습한 곳입니다. 또 식물 화분이 그 자라는 게 더디다면 그런 것도 또 습한 곳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그 습한 곳에는 침대나 가구 또 덩치 큰 그런 물건들을 잘 들어오고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.